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인플란트 하시던 상관없이 건강한 치아랑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우리 고객님께서 미세한 충치장으로 크게 떼우신다고 하시면 비용이 약 7,8만원 정도? 그때 추가로 돈 주지 마시라고 저희가 떼우실때마다 치아 1개당 15만원씩 무세한으로 지급해 드릴거구요. 그리고 신경친구 받으시는거, 안치하시는거 모두 다 무세한으로 받아주실수에요. 저희가 5월에 생품주치가 되었거든요. 현재 고객님은 치아상태에 따로 확인하지 않고 50만원씩 사용가입 가능하세요. 치료 받으신분이 많으신분들은 신체 가능한 암치료 받으신분들도 가입 도와드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3년생 질병이들, 3년생 질병이들, 8년생 질병이들 다 부정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은 매번질도 많으시고 운동하는 시간도 많으시다 보니까 혹여라도 상해로 인해서 치아가 깨지거나 그러지거나 글지나는 상해자고도 쓰시기도 하거든요. 상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은 치아 타자로 보다는 제외관이세요. 저희는 바로 다 부정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가입을 하셨는데 저녁에 딱딱 한번 달고 싶으셔서 치아가 금이 같다. 그럼 바로 입보다 따셔야 되시잖아요. 그리고 가입하면서도 150만원 바로 실시간 보장 들어가시는거에요. 현재 기한이 없이 질병으로 이런건 딱 3개월만 지났으면 바로 50만원 보장 받아보시고요. 타자는 6개월에서 1년정도 기다려주시거든요. 저희는 90일만 지나면 90일만 지나면 90일만 지나면 바로 보장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치과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치료에 치아가 있다.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입해주셨구요. 네 네 암보험 같은것도 고객님 한번 아프시고 이러시면 준비하시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치아보험은 이제 인무수를 할려든지 충실한 증산을 받아버리시면 치아보험 가입할 때도 안되시고 충실한 증산을 받아버리시면 거의 알기 어려우시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실 때 저렴한 경우로 한번 가입해보시는건 어떠세요? 92년 5월 26일생에 있으신때 92년 5월 26일생에 있으신때 맞으시죠? 그럼 5년간 5년까지도 니플라트 150만원 기수무제한 원어시 브릿지 받으실때 기수무제한 받아보시구요. 크라운팀 30만원 영원 3개 가능하시던가 이렇게 가능하시구요. 다른 월 50만 4,4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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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거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